온다. 설마 로드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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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나이스! 일단 저희가 지금부터 맵도 끄고요. UI도 끄겠습니다. 맵 확인 안하고 UI도 확인 안하고. 캠프 브라보가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적일걸요? 3, 2, 1, 지금! 이거 잘못하면 이상가적이라고? 아니 이거 못하자. 야 좀 많은데? 하나, 둘, 오 너무 많다. 오 너무 많다.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을 매일 두 명에게 드립니다. 개꿀? 맵도 모르고, 자기장 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연사... 발소리, 우리지? 어, 저의. 무서워해요. 그럼 이거 나중에 우리 각자 떨어지가지고 최후의 1인에서 만나면 또 웃기겠다. 유하이키거 해도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만나면 웃기겠다. 밤새서 해야 돼요. 야 이거 문이 안 열려, 망겜 이거. 저거 그럼 왼쪽 마을 털게요. 저기 중앙에 또 버그 있고. 조심하세요. 나중에 여기 버그에서 만납시다. 뭔가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인데. 어. 에어드랍 주세요. 에어드랍? 이게 에어드랍이 여기 온다는 것은? 안 떨군가 보면 여긴 아닌듯. 여긴 아닌데. 여기 안전구역 아닌듯. 여기 아니야. 비행기 소리가 딱 끊겼잖아. 맵 끝이면 비행기가 사라지거든 그냥. 아니요! 에어드랍 떴어! 여기? 떴어어, 떴어어, 떴어요 지금. 어디 어디? 지금 소리 나는데, 가봅시다. 여기 자기장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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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졌다. 개운빨 오졌다. 여기 완전 오른쪽 윈데, 여기? 여기다 길 못 찾으면 어떡해. 우리가 너무 안심하고 있다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 국뽕비트가 있으니까. 아, 적도 알 수 있잖아. 안전한 것 같아요. 애들 안 보이네요. 블루님 선물 준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AWM. 오 마이 갓! 어디냐, 근데? 아, 저 있다. 저 왼쪽 왼쪽. 참가 너무 놀랐어. 아니, 2배율에 딱 또 괜찮아. 자기장 걸친 것 같아. 저기 앞에 섰거든? 태양가 좀 넘어서 자기장 멈춰있어요. 빙기 안전구역을 알려줘. 어, 딱 우리가 보이는 각이다. 저기 떨어지는 곳 쪽으로 가면 돼. 어, 많이 온다. 어, 개꿀인가? 어, 저쪽이야. 저쪽, 저쪽.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가까운데? 신에게서 왔다, 우리 걸쳤다, 이거는. 우리 이거 저, 먹으러 가실 겁니까? 적들 많을 것 같은데. 아, 살, 살이시다. 여러분들 한 번 해보세요. 아니, 보통은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번 해보십쇼. 자기장 이거 한 번 옮겼는데 여기 또 멈췄어. 어? 옮겨졌거든? 그러면 이쪽으로 원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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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일단 좋다. 뭔지 보지만 일단 좋다. 블루님 캐릭터 그림자 방향을 기준 12시로 보고 방향 설명 어때요 한 뿔몬이 제안하셨어요. 캐릭터 그림자 방향을 기준 12시로 보고 방향 설명을 어떻냐고? 아. 이 방향이 12시고 이게 2시, 이게 3시, 이게 6시, 이게 9시, 그런 식으로. 11시, 와. 어, 이게 12시. 여기 레이전인 거 보니까. 어, 근데 자기장 준다? 어, 자기장 근데 폭도가 느려. 겁나 느려. 여기 근처 어디야, 일단. 어, 여기 걸렸어, 걸렸어. 할 수 있어. 저 마을에 하이프 쪽 싸우는 거 보면은 여기 안전한 곳이 분명히. 비행기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한 번만 더. 어, 여기 온다. 자기장 온다. 어, 자, 이제 살포가 많이 온다. 그만 와야 되는데. 어, 저기, 어, 저기. 어차피 자기장이. 위쪽에 붙은 자기장이니까 속도가 굉장히 얕은 거 같아요. 일단 방위가 저기니까 2시, 1시, 2시, 3시. 3시. 3시예요, 드라. 오케이. 어, 저 마을에 사라. 뒤바, 짓. 어. 그 위에서 있나? 위에랑 밑에 마을이랑 싸우는 듯? 응. 보인다. 저기, 마을 위에 돌. 하나, 기절. 어, 킬. 그리고 마을에에 남았어요. 1번, 마을에를 잡는다. 그래서 파밍을 한다. 2번, 모른 척한다. 우리는 작은 생명도 아낀다. 2번. 오케이. 아니, 킬로그도 안 보고 어떻게 아는 거인. 킬로그도 안 보고 어떻게 아는 거냐고. 애가 힘줄 풀리듯이 푹 앉으면. 어, 이거 에어드랍 뭐야, 이거? 에어드랍. 잠시만. 어, 앞에. 어디? 12시, 12시. 3뚜기야, 얘가 먹었어. 어디, 죽었어? 잡았어, 잡았어. 바로, 바로 사망. 오, 좋아. 뭐야, 나이스. 뭐 잡은 거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자기장 움직이는 건가? 자회전, 이번 것도 엄청 느린데? 이거, 이거 너무 운이 좋아하지. 어, 차 아빠 빠른데? 아까보다 빠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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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디까지 올라고. 멈춰! 어, 뭐? 어, 뭐, 우릴 어디까지 보낼 셈인가? 어, 멈췄다. 어, 멈췄다. 자, 일단 이 위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위 먹어서 닦고 가야 될 것 같아. 어, 굉장히 좋아요. 닦고 위요. 지금 원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건물이 또 많이 있거든요. 왼쪽에 브라보도 있고, 우측에 마을도 하나 있어가지고. 저거 브라보라고 하죠, 여기. 아까 우리가 난리려버렸어. 저기 멀리 반짝거린다. 어, 어. 어, 보인다, 사라. 저거 뭐라케 몇 도냐? 여, 여섯시. 여섯시. 어. 어, 어, 블루님 이거 속도 느려. 어, 뭐야, 또 주네? 어, 이거 근데 좀 느리다. 어, 좋았다. 저기 사람, 저. 저, 저 한 번 쏠게요, 보이면. 어, 예. 제가 일단 밑에 경계하겠습니다. 어, 조심조심. 어, 뭐야. 안돼. 뭐야, 죽었나? 어, 죽은 거 같기도? 흐흐흐흐. 앱답이기 때문에 이따 머리 맞았으면. 어, 머리 맞은 거 같은데. 어. 무조건 최소 기절이고. 죽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어. 멈췄다. 멈췄다. 2번 원부터는 중요하다. 저거 보인다. 어, 한 대. 안 죽었나? 구른 거 같은데? 아닌가? 실제 굴러간 거 같은데. 뭐, 뭐, 못 봤어, 못 봤어. 자기장, 제발. 제가 도핑할까요? 도핑하시죠. 풀도핑. 안 죽었어. 자기장 겁나 느려. 자, 굴련. 겁나, 겁나 느려. 야, 우리 자기장은 미쳐, 지금. 이번 판 미쳤어, 이번 판 미쳤어. 잠시만. 조금만 제가 가볼게요. 정면 앞까지 붙으면 되긴 한데. 왠지 느낌이. 오른, 우측에, 우측에. 7시, 7시. 불렸네, 이쪽, 4쪽에. 어허, 어, 보인다, 보인다. 나무 뒤. 한 대. 나무 뒤 컷. 어, 그 나무가 아닌가? 다른 나무인데. 뒤에 있는 앤 잡았거든. 여기. 어, 개, 죽었나?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그리고, 왼쪽, 왼쪽. 왼쪽 스크스. 나 힐 좀. 어. 힐 좀. 안 보여, 근데. 여기 있을 것 같아. 어, 조심조심. 누웠어? 살았어? 아아! 어, 내 왠지 힐일 것 같아. 뛴다, 뛴다. 어, 뛴다, 뛴다, 뛴다. 힐짜리다, 자식아. 잡았나? 죽었나? 죽었나,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이거 왠지 도로 건너의 끝일 것 같아. 아니면, 아니면, 2명? 1평측 조심, 1평측 조심. 1평측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이거, 근데 이거 안전지대 어딘지 몰라. 어, 어, 파기! 어디?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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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저 연막 던지는 거 보니까 쟤네 안전지대 아니야. 어. 온다, 온다. 그 뒤에 돌로 붙었어. 어, 돌 뒤에, 돌 뒤에, 돌 뒤에 붙었다. 내가 총이,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왠지 하얀 뼈. 나 뭐야 이거? 쟤네 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쟤네 와야 된다. 이거 우리, 우리 원 안준다. 아니야, 아니야, 둘이야, 둘. 둘이야. 어, 돌 뒤에 하나, 하나인가? 쟤네, 하나 같은데? 하나 같기도 하고. 오? 아, 하나 더 있어. 골디 하나 더 있을 듯? 나 모르니까 그냥 술탄 한번 까보면 저기? 1, 2, 3, 4, 5. 어? 여기가 아닌가? 뒤에, 뒤에서 발소리 나간 것 같아. 우리 집 뒤에. 나, 이거 일단. 여긴 나고. 그냥 가방 한번 움직여봄. 어, 저기 있다. 여기 있어. 구시, 구시. 어, 나이스. 우와, 나이스.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트에 성공했어. 첫트에 성공하고, 이트에 성공하고. 첫트에 성공하고, 이트에 성공하고. 뭐야, 왜 이래? 몇 킬? 너 5킬이네요, 너 뭔지? 나, 저 3킬이었어, 3킬이었어. 자, 첫 번째 원을 봅시다. 야, 이거? 이야, 역시, 이야. 야,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지만, 어차피 그 에어드랍에 가오를 맞고 뛰어갔죠. 야, 원이 너무 좋았다. 원이 말도 안 되게 좋았다. 저기, 소리 들었고. 에따브로. 땅. 그리고 죽일까요? 말까요? 마을에 있는 거. 하지만, 어, 안 잡았죠. 매퍼님의 선택이. 근데 걔가 배신해서 올라왔네. 살려줬더니. 당해져서 돌아와라 했더니 매퍼님한테 맞았어요. 체크. 어, 나 여기서 또 봅시다. 여기서 제가 몇 명을 잡았던 것 같아요. 자기장 온 줄 모르고 싸우고 있죠? 들어가다가. 아, 아니네. 죽진 않았네. 목 맞았네. 어, 쟤는 잡았네. 보인다. 그리고 자기장이 안 줄어. 너무 안 줄길래. 어, 이거 우리 자기장이다. 돌아오는 거 땅 한 대 맞추고. 돌고, 저 앞에 있다 해서 돌아와서. 다다다다다. 어헝. 그 다음에 왼쪽에 스크스 소리 들었고. 판단. 아, 저걸 못 맞췄어. 어, 야, 이건 진짜 죽을뻔했다. 맞네, 맞네. 옆에가 도와줘서. 아, 킬 딸 적응. 아, 쟤 죽었네. 확실히 죽었죠? 네, 왠지 죽은 것 같더라고. 건너편 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왼쪽에 있었는데. 한 명은 어디 있는 거야? 한 명은 저기. 어떻게 한 거야? 아, 한 명은 저에서 돌고. 저는 저 앞만 보고 있으니까. 애가 저 누워서 기어서. 할 때 건넀나 봅니다. 발소리가 여기서 났죠? 발소리 내가 들었단 말이죠? 어, 뭐야. 뭔 발소리야. 이상하다? 발소리 났는데? 난 잉댄티지털 그위를 찾았다. 야, 오졌다. 이 말이야.